2인원 에어컨, 실외기 소음이 커져요 2인원 에어컨 사용 시 실외기에서 소음이 점점 커지는 경우는 제품의 이런 특징 때문일 수 있습니다. 냉방 성능을 빠르게 증가시켜주는 인버터 콤프레셔가 실외기에 내장되어 있어 더운 여름철 주변 온도에 따라 콤프레셔의 모터 회전소를 급가속시켜 시원한 냉기를 일정하게 토출해 줍니다. 이렇게 때문에 일반 에어컨과는 다르게 소음과 진동이 약간 크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고장이 아님으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에어컨 실외기 받침대와 바닥면과의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소음과 진동이 크게 발생, 들릴 수 있습니다. 에어컨 가동을 정지시키고 전원 코드를 분리하신 다음에 수평 상태를 확인하여 고무패드 또는 우유팩 등을 이용, 수평을 맞춰주시면 소음이 줄어듭니다. 감사합니다.